이번에 소개해드리겠다는 깁슨 체덕티어스 클래식 모델입니다. 이 친구가 자그마치 88년도 서울올림픽 모델입니다. 198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? 아 올림픽이 있었죠? 그 다음에 이 친구의 특징은 클래식하고 지금 어크스틱 두가지 모델이 나오는데 볼륨톤 컨트롤 되어있고, 이 지판이 에본이나 로즈드 같네요. 프리앰프가 달려있어서 아웃풋으로 톤을 껴 보실 수 있고요. 이렇게 바디가 굉장히 슬림하죠. 무게감은 좀 성장해 나가는데 뒷면도 마찬가지로 해보니 블랙 피니쉬가 되어있고, 실 남바, 깁슨, 헤드 머신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. 이 친구는 그... 챗 어키스 시그너츠 모델로 나오는 모델인데, 해외에서도 굉장히 지금은 아주 레어 빈티지 기타가 되어버린 아주 그런 기타가 되어있습니다. 80년대 깁슨은 나름 빈티지이기도 하지만, 연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래식 톤 자체가 고딘 멀티아크, 약간 좀 가볍고 날르는 그런 톤인데, 이 친구는 굉장히 묵직하고 부드러운 사운드가 나오는 특징이 있는 그런 기타가 되어있습니다. 아무튼 깁슨, 챗 어키스, 아, 콜렉팅이요, 깁슨, 클래식 모델이었습니다.